여름을 대표하는 상추로 맛있게 겉절이해서 입맛도 드시라고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대표적인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가 바로 상추잖아요 상추는 신경 안정을 또 도모해주고 스트레스를 또 완화해주기도 하고요 식이섬유도 많고 무기질 중에 카륨이 많아서 노폐물 배출도 시켜주고 비타민C도 많고 그래서 이 상추 가지고 겉절이 하면 고기 같은 거 드실 때도 좋고요 반찬으로도 해서 드시면 아주 맛깔나게 만드실 수 있는 상추 겉절이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추가 조금 여리지요 저희 이 베란다에 상추, 치커리, 비트, 깻잎, 토마토 다 심어가지고요 조금 자라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큰 것만 한번 따시고요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버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칼로 썰지 않으시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뜯으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쓰시고요 큰 것만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깻잎들이 이렇게 잎이 안 크지요? 여기서 저희 그냥 키우니까 크게 잘 안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끝에 여기 꼭지 떼시고요 썰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깻잎하고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여기에 양파가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는 한 4분의 1 개를 채 쓸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파가 좀 매우면 물에 한 번 씻어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끝에 다 가닥가닥 떼시고요 너무 두껍게 안 쓰고 좀 얇게 썰으세요 그래서 물에 한 번 이렇게 헹궈주시면 매운맛이 좀 빠지니까 헹궈서 이렇게 빼서 쓰시면 돼요 여기에 양파 썰은 것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 묻히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상추만 있으면 깻잎 없을 때는 상추만 하셔도 되고 양파를 좀 넣으시면 되고요 또 오이 좋아하시는 분은 오이도 좀 썰어서 같이 곁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양념은요 양념을 만들어서 버무리는 것보다 직접 넣어서 이런 상추나 깻잎에 고춧가루 양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묻어져 있어야 훨씬 맛깔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 맛있어요 저는 여기에 제일 먼저 참기름을 먼저 한 스푼을 이렇게 버무려 주면요 양념이 훨씬 더 잘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기름을 먼저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고루 잘 버무리셨지요? 여기에 간장 한 큰술 정도를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고춧가루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넣어서 버무리셔야 돼요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좀 매운 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적게 넣으시고요 저는 오늘 두 큰술 정도가 좀 들어가거든요 고춧가루도 또 매운 게 있고 안 매운 거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파다진 거 두 스푼 정도 지금 들어갔고요 마늘은 한 스푼 정도만 들어갑니다 파 두 스푼, 마늘 한 스푼 식초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서 버무릴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팁을 드리자면 아까 참기름을 먼저 넣어서 버무리셔야 양념이 잘 묻는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통깨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을 대표하는 상추로 맛있게 겉절이해서 입맛도 드시라고 오늘 상추 겉절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